청양고추 신나 장난아니야 이뻐죽겠어 이뻐죽겠어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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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etty 파도 ذxa 타임 급하게 황당한 정면에 일어났어 아이유 애타탱 얘들아 쭉쭉쭉쭉쭉쭉 Ai 보험해봐 안녕하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셨어요? 네 왔어 여기 내가 짠데야 여기 내가 짠데야 오지 작은 건 있어 작은 건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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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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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다진마다 참기름 이제는 다른 곳에서 오지마 오지마 이거 로컬품도에 나갈거에요? 아니 어디서 가지 마세요 어디지 따가 내가 못하겠다 그랬어 아아 에이 이뻤겠네 야 요즘 관심이 없어 내가 요즘 관심이 없어 아우 딸기 아우 딸기 원없이 따먹어영 아직까지도 맛있겠지? 맛있구만 그치? 응 언제 끝나요? 언제 끝나요? 여기 한 5월 말까지까지 가다가 6월까지 하다가 5월까지까지 하다가 5월까지까지 음 여기 안 딴 곳이야 너무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완전 신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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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망해 놓는거 이게 그 비닐 이렇게 놓는게 훨씬 낫다 그쵸 이게 꽃가루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는거잖아 맞아요 꽃잎이 떨어지고만 이렇게 해서 음 맞아 저거 가져가odia 이게 꽃에 나와서 버려야 되는거야 어 오 맞아요 어 음 맛있어 아, 이거 당근 뭐야. 귀여워. 웬일이야. 어이구 이제 다 두개가 아니지 갈지 가야지 가야지 버터헤드 라디오헤드 아니고 버터헤드 이게 그거 잖아 소리가 맛있었던 네 다 소리가 맛있지 따볼까? 따볼게요 다 맛있지 소리가 빛이 여긴 좀 큰데?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